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957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24일 오전 10시 1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넥신 소개드린지 한 달이 넘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재료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제넥신 백신, 과연 언제 이제 이 수혜를 줄 것인가. 자, 이제 나올 때가 됐다. WHO에 등재된 이 제넥신의 백신, 뭐 코빗, 뭐 G219, 뭐 이런 이제 17, 뭐 이런 지금 백신이 있어요. DNA 백신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이번 지금 상승해서 나온 지금 또 다른 뉴스가 또, 또 이제 백신이 아니네요. 자,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 백신이 아닌 호재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제넥신입니다. 자, 심지어 제가 말했던 삼중음성유방암, 자궁경부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임상도 아니고 빈혈치료제예요. 자, 주력 파이프라인도 아니고 다른 호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넥신을 보시면 빈혈치료제, 다국가, 임상, 3상, 첫 환자 투여예요. 첫 환자 투여. 뭐 이런 약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첫 환자 투여예요. 제일 정신나간 놈이 먼저 첫 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환자 투여. 그러면 이제 100명이든 뭐 300명이든 뭐 보시면 이제 6개국 45개의 임상시험센터에서 386명의 비투석신질환, 빈혈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6개국에 45개의 임상센터에서 386개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제 나눠보세요. 한 국가에 60개, 뭐 센터로 따지면 한 명에서 두 명. 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이제 6개국 45개니까 이제 45개면 한 센터에 10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일 이제 대단한 이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뭐 해서 보시면 이제 뭐 칼베가 공동 설립한 뭐 쭉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뭐 바이오 신약이래. 계량 바이오 신약, 알테오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계량 바이오 신약인데. 자,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호재를 또 가지고 왔다는 게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요런 호재를 뿌리면서 뭔가 고점을 날려줄 것 같으면서 여기서 주가를 눌러버리면서 그렇다면 여기 이제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던 개미들은 여기서 이제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며칠간 조금 횡보를 주면 사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개미들은. 그런 이제 패턴이에요. 제가 볼 땐 전형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호재가 많고 기사거리가 많은데 아주 사이드적인 거, 아주 중요하지 않은 기사를 가져와서 이렇게 터뜨려 놓고 주가를 갑작스럽게 빼주고 싶은 의도가 들어있다. 그런데 쉽게 안 빠지는 지금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중에 제넥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호재가 가득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 유럽 동시에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백신 마저도 WHO에 등재가 된 우리나라 국제백신연구소, 제네바이오, 제넥신 지금 컨소시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백신을 밀어주기로 작정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또 있었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3중음성유방암, 이제 자궁경부암, 여기는 이제 또 면역항암제, 최신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MSD라는 머크사죠. 머크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자, 이 MS사에서 또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병용임상으로 해서 또 전세계에 이 지금 제넥신이 하고 있는 요런 이제 항암 파이프라인이 지금 나가고 있다,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지금 호재거리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던 호재는 고작 빈혈치료제입니다. 그래도 이제 다국가 임상 3상으로 좋은 이제 범위에서 이제 3상을 이제 투여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또 이제 그 부분이 호재가 될 수 있고 이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HLB, 뭐 리보세라닌 요런 것도 좋지만 제넥신,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항암제 기업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넥신이 지금 주가가 높을지라도 저는 이제 높다면 높다고 하고 주의할 건 주의 드리자, 좀 고런 이제 주의인데 제넥신 같은 경우엔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도 매직 구간이고, 아직도 모아도 되는 구간이고 자, 한번 제넥신이 터지면 저는 이제 과거에 HLB가 몇 번씩 이제 올라갔고 셀트리온이 막 상한가를 맞고 시즌이 지금도 올라갔듯이 제넥신이 고런 시간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홀딩 의견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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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